1. 양송이 접종원 제조시 옳지 않은 것은? 2. 균덩이 및 솜같이 피어나는 균사가 있는 것을 사용. 2. 느타리버섯 원균 매양 최적 온도는? 3.25에서 30도씨. 3. 밀 배지 제조시 탄산석회와 석고의 첨가 이유를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은? 4. 산도 조절과 결착 방지. 4. 양송이 공립종균 제조시 벌레 먹은 밀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때 오는 문제점은? 1. 밀이 터져 전분이 노출된다. 5. 종균 제조시에 면전을 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살균 시 수분 증가 방지. 6. 표고, 톱밥 배지 재료 배합 시 첨가되는 미강의 양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3. 20% 7. 특히 외기가 낮았을 때 살균을 끝내고 살균 손문을 열었을 때 벽 밑 부위가 금이 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4. 배기후 살균기 내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문을 열 때. 8. 다음 중 불량 종균이 아닌 것은? 2. 스트로마가 생성되지 않고 육안으로 이상이 없는 것. 9. 식용버섯 종균 제조시 살균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살균 과정 중 전원 고장으로 살균이 중단되었을 때 앞에 시간도 살균 시간으로 계산한다. 10. 살균기 구조상 페트코크의 부착 간격은 얼마가 적합한가? 2. 1.5미터당 1개씩 부착. 11. 양송이 포자 발화 촉진을 위한 처리로 부적당한 것은? 2. 자외선 조사. 12. 감자 추출배지 제조시 덱스트로스의 적정 첨가량은? 2. 2.0%. 13. 다음 설명 중 표고버섯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포자는 멜저액 반응에서 푸른색을 띈다. 14. 양송이로부터 포자를 채취하여 원균을 제조하고자 한다. 다음 중 포자 채취에 가장 알맞은 버섯은? 3. 가시 벌어지기 직전의 것을 채취한다. 15. 양송이 공립종균에 첨가하는 석고는 배치묵에 얼마를 넣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2. 1.0%. 16. 다음 중 종균 제조용 공립으로 부적당한 것은? 2. 찰기가 많은 것. 17. 버섯재배에 소요되는 종균의 균사체의 균사 특징은? 2. 이액균사이다. 18. 종균접종실 및 시험기구에 사용하는 소독약재인 알코올의 농도는? 1. 70%. 19. 톱밥종균 제조할 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3. 피의병을 사용한다. 20. 버섯종균의 성능검사 대상이 아닌 것은? 3. 균덩이의 형성여부. 22. 화염살균을 할 수 없는 것은? 4. 배지. 22. 다음 중 균근형성균에 해당하는 버섯은? 4. 송이버섯. 23. 감자추출배지의 살균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4. 고압스팀살균. 24. 표고버섯은 한 개 담자기에서 몇 개의 포자가 형성되는가? 4. 4개. 25. 버섯의 돌연변이 균주를 찾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는 배지 종류는? 1. 버섯 최소배지. 26. 배지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며 자실체를 지탱해주는 것은? 4. 균사. 27. 실령버섯의 원균 배양으로 가장 양호한 배지는? 4. 퀘비추출배지. 28.250에서 300ml 액치배지의 살균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온도와 시간은? 2. 121도씨 20분. 29. 오염된 종균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3. 균사색 폐기연하고 마개를 열면 술냄새가 나는 것. 30. 누에동충하초를 누에에 접종할 때 종균으로 이용되는 것은? 1. 포자액체종균. 31. 양송이 재배시 재배산에의 탄산가스 함량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0.3% 이하. 32. 느타리버섯 종균 접종 후 토막사키에 적합한 장소는? 4. 관수가 용이한 곳. 33. 양송이 퇴비의 후발유 중 환기방법이 가장 적절한 것은? 4. 문을 많이 열고 단시간 환기. 34. 양송이 복토시 복도의 최적 수분함량은? 2. 65%. 35. 표고버섯 자목 중 적당한 것은? 3. 변제부가 많은 것. 36. 양송이 퇴비를 후발유하는 목적 중 잘못된 것은? 3. 퇴비수분 조절. 37. 양송이의 직접 기생하지 않는 병에는? 4. 균덩이병. 38. 양송이 종균 선택 요령 중 잘못된 것은? 2. 배양이 오래된 것. 39. 팽이버섯 재배 과정 중 생육 억제란? 4. 온도를 낮게 하여 갓과 줄기를 균일하고 충실하게 하는 과정이다. 40. 양송이 및 느타리버섯 재배시 균상의 단과 단 사이의 높이로 가장 알맞은 것은? 3. 60cm. 41. 버섯 자실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3. 살균방법. 42. 버섯의 종류와 종균 제조용 재료가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1. 영지버섯 참나무 톱밥. 43. 공립종균 배양시 균덩이가 형성되는 원인은? 2. 퇴화된 원균을 사용하였을 때? 44. 천마와 공생하는 버섯으로서 천마 재배시 꼭 필요한 것은? 3. 똥나무버섯. 45. 표고원 목재배시 필요한 기자재가 아닌 것은? 2. 피피봉지. 46. 팽이버섯을 매일 800병씩 생산하려면 최소 몇 엠투의 재배시설 면적이 필요한가? 2. 150. 47. 느타리버섯 품종 중 바바 형성이 안되고 개체 발생을 하는 것은? 2. 여름 느타리버섯. 48. 양송이 재배 단계 중 환경 요인의 허용 범위가 가장 좁아 정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는? 2. 버섯발생기. 49. 버섯파리는 주로 무엇에 의하여 재배사내로 유인되는가? 4. 버섯 또는 균사 냄새. 50. 느타리버섯이 발생한 균상에 사용할 수 있는 버섯파리방제약제는? 2. 디밀린. 51. 버섯생 6과정에 따른 표고 원목재배 관리 방법 중 틀린 것은? 3. 버섯이 나오면 관수를 해줌. 52. 다음에 표고해균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고 심한 피해를 주는 것은? 1. 트리코더마균. 53. 표고골목해균인 검은 단추버섯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흑색의 혹이 생긴다. 54. 다음 중 건전한 표고종균은? 1. 백색의 균사가 덮이고 광택이 난다. 55. 느타리버섯 볏집 재배 시 볏집단의 야외 발효 방법 중 가장 적합한 것은? 2. 볏집단 퇴적시 외기온도는 15도씨 이상에서 150cm 정도의 높이로 쌓아야 한다. 56. 표고버섯 성형종균 제조 작업 시 작업장의 최적 온도는? 3.15에서 18도씨에서 작업한다. 57. 표고버섯 원목에서 주홍고리버섯이 발생되는 주원이는? 1. 원목의 수분이 적고 직사광선을 받았을 때? 58. 팽이버섯발이실의 최적 온도와 습도를 나타낸 것 중 오른 것은? 4. 온도는 13에서 16도씨이고 습도는 90% 이상. 59. 실령버섯의 자실체 형성 시 최적 온도는? 4.22에서 28도씨 60. 실령버섯의 복도 방법 중 가장 정확하게 기술한 것은? 1. 복도는 고랑과 두둑이 있어 고리 만들어 치도록 한다. 8. 무엇입니까? 8. 과일 9. intensa